안녕하세요 이지일렉트랙의 연구맨입니다 오늘도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리식입니다 무리식을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배웠습니다 2를 제곱하면 4가 된다는 것을요 2를 제곱하면요 그리고 여기에 제곱이라고 쓸게요 3을 제곱하면 9입니다 제곱이라는 것은 거듭해서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4의 제곱은요 16입니다 이렇게 2를 제곱하면 3을 제곱하면 4를 제곱하면 이렇게 딱 4하고 16이 나옵니다 4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곱해서 어떤 것을 두 번 곱해서 4가 되는데 이 네모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네모가 무엇이냐 뭐가 있을까요? 2를 두 번 곱하면 4가 되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해도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2 2는 4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4의 제곱근은 2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또 9의 제곱근은요 3하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6의 제곱근은 4하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순탄해요 여기까지는 순탄한데 이제 여기서 막힙니다 이 물음표는 뭘까요? 어떤 것을 제곱하면 7이 됩니다 이 물음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필요한 게 근호입니다 7 밑에 있는 숫자 1, 2, 3, 4, 5, 6을 아무리 자기 자신을 곱하더라도 7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근호, 루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근호, 루트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것을 제곱을 하면 7이 된다 이 물음표는 무엇일까? 어떤 것을 제곱해서 7이 되는 값 이게 유리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 근호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1, 2, 3, 4, 5, 6 여기 유리식에서 자연수라고도 표현을 하죠 유리식에서 7로 만들어지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7로 하자라고 근호, 루트 수학자들이 근호, 루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루트 7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7도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7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7은 7이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근호랑 루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가지 한번 해볼게요 루트 4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루트는 제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2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 3은요 어떤 것을 제곱한 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루트 3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x값을 정확하게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루트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x는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7로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무리식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루트 x 플러스 1 이걸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루트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x가 될 수도 있겠고요 y 플러스 1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면 무리식입니다 식은 유리식하고 무리식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두 단원 전에 유리식을 배웠었죠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뉜다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무리식이다 무리식은 대개, 루트, 근호 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이 개념은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이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이 있어요 이 식이 실수가 되려면 실수 x는 3보다 커야 됩니다 3 이상이어야 됩니다 실수의 범위는 이렇고요 실수의 반대 허수는 3보다 작으면 되겠죠 3보다 작으면 한번 해볼게요 한번 x에 2를 넣어봅시다 2 마이너스 3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저희 이거 배웠었는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거는 허수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루트 안에는 옛날 옛적에는 루트 안에는 양수만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플러스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가지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허수라고 표현하자 허수 j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기전자공학에서는 i라고도 표현합니다 i, j 다 같은 말입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있다면 그건 허수 j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허수가 될 범위는 이 식이 이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 허수입니다 그래서 루트 a 제곱근을 나타나기 위해 근호,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근호라고도 읽고요 제곱근, 루트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웠지만 만약에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을 제곱하면 7이 된다고 했죠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7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7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제곱하면 7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은 7의 제곱근입니다 제곱근 그래서 x제곱은 7 그 x를 구할 때 이거를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기기 자격증에선 잘 나오지 않지만 아 이런 것들이 제곱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의 제곱근은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고요 이거는 양의 제곱근 여기는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음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리식의 계산 이것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먼저 1번부터 해볼게요 루트 A 루트 B를 정리를 하면 루트 A, B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루트 3 예를 들어볼게요 루트 3 루트 4는 이거는 사실 여기 부분이 곱하기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루트를 쓰고 안에 있는 것들을 곱하세요 3, 4, 1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 곱한다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3분의 루트 2가 있어요 그러면 큰 걸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분수는 루트 3분의 2 되셨나요? 한 가지 예식만 더 들어볼게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2 루트 루트 붙어있으면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에요 그래서 루트 10이다 루트 3분의 루트 7 이거는 루트 크게 쓴 다음에 3분의 7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뭐였죠? 4의 제곱근은 2하고 마이너스 2였어요 그래서 루트 4를 하면 2가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제곱하고 근호하고 날려버려가지고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개념을 쓰는 겁니다 2번은 만약에 a 제곱 b가 있으면 이 제곱은 근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가 됩니다 b는 제곱 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어떤 거냐 3 제곱 곱하기 7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3은 앞으로 나갑니다 왜냐? 제곱이니까 제곱은 근호를 없애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좀 더 어렵게 해서 12가 있어요 12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다른 꼴로 바꿔줄 수 있냐면요 이거를 어떻게 곱해져 있는지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요 2 2는 4 4 3 12 이거를 2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곱하기만 없애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곱이니까 근호를 루트 밖으로 나갑니다 2 루트 3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전기 자격증 시험에서는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루트 50을 인수분해 해봅시다 50을 2로 나누면 25가 되고요 25는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5로 나눌 수 있겠죠 5 5 곱하기 5는 25 그래서 2 5 5 가 됩니다 루트 2 곱하기 5 곱하기 5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죠 2 5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제곱이 있네요 제곱은 근호 밖으로 나가야 되죠 5 루트 2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꼴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스킬들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계산기 돌려서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진짜 계산된 수가 나와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로 이제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해보겠습니다 루트 B 제곱분의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곱은 근호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근호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근호는 이제 A에게만 영향을 주죠 이런 식으로 전부 영향을 주는데 이건 제곱이 있으니까 B는 제곱 밖으로 나간 겁니다 또 A 제곱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루트 B A가 되겠죠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수로 넣어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루트 3 2가 되겠죠 루트 4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루트 3 루트 4로 변경할 수 있는데 2 제곱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로 바꿔주고 루트 3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이런 식으로 되면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하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한다 숫자로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3 루트 7 이런 식으로 있다면 3 3 곱해줘가지고 3 3은 9 루트 2 루트 7 곱해가지고 루트 1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수학은 좀 특이하게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없애주려고 해요 왜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요 분모에 루트 있으면 싫어 진짜 수학이나 과학은 분모에 루트 있으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루트 있는 거를 어떻게든 바꿔줘야 돼요 1번부터 해볼게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루트 3 2가 있어요 밑에만 루트가 있죠 밑에만 루트가 있는 거를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느냐 방법은 곱하기 1을 합니다 어? 곱하기 1을 하는데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어떤 수에 곱하기 1을 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 맞죠? 곱하기 1을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3 곱하기 1은 3 4 곱하기 1은 4 그래서 1을 변형해줍니다 1을 어떻게 변형해줄까요? 분모에 루트를 없애주려면요 1을 곱해서 분모에 무리수 근호를 없애봅시다 답은요 1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루트 3분에 루트 3 분모 분자가 같으면 1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은 루트 3분에 루트 3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모양만 조금 바뀐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유리식하고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이런 식으로 곱해지고 루트 3은 루트 3으로 루트 3 이렇게 곱해지죠? 그러면 이것도 루트 9로 변경이 되고 2루트 3이 됩니다 루트 9는 뭐였죠? 3의 제곱 루트 9는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요 2루트 3으로 바꿔줄 수 있죠? 이게 근호하고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는 3 2루트 3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곱하기 1을 해서요 곱하기 1 그냥 하면 안 돼요 곱하기를 변형합니다 루트 3루트 3 루트 3분에 루트 3 여기 분모에 어떤 값이 있는지 보고 이거를 조작해서 1을 조작해서 루트 3루트 3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세 개만 해볼게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싫습니다 그래서 루트 7 분의 5가 있어요 그러면 1을 곱해줍니다 어떤 1 루트 7분의 루트 7을 곱해줘요 여기 분모에 있는 꼴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게도 7이 될 겁니다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7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2번은 8단원에 인수분해에서 배운 내용을 씁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8단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한 단계씩 조금씩 조금씩 내린 겁니다 한번 분배법칙해서 써볼게요 첫 번째로 1번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루트 a 제곱이죠? 그래서 a가 됩니다 이거는요 1번 계산하면 a가 되고요 2번 계산하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니까 이거는 루트 a, b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분배법칙입니다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b 곱하기 루트 a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되겠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루트 b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b가 됩니다 이거는 없어지고 a 마이너스 b만 낫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a 마이너스 b 그래서 8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무리식의 계산 분모의 유리화 할 때 쓰는 겁니다 한번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1이 있어요 이 모양이 있다고 하면은 정기자격증 공식을 써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보기에 없어 이게 그렇다면은 보기를 딱 봤을 때 분모에 무리식이 있나 보세요 무리식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해서 이 분모 쪽의 근호를 없애주고 분자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올려봅시다 곱하기 1을 합니다 곱하기 1을 어떤 식으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요 분모 분자 같으니까 곱하기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자신이 오는 거예요 모양이 좀 바뀌는 걸로 곱하기 1을 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그리고 루트 2 플러스 루트 1인데 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했냐 이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분모 부분을 2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 루트 2 플러스 루트 1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을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1번 2 2번 마이너스 루트 2 3번 플러스 루트 2 4번 마이너스 루트 1 곱하기 어차피 루트 1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없어져 버리고 2 마이너스 1로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모를 유리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1 근호가 없잖아요 루트가 없잖아요 이 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이 인수분해 스킬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루트 1은 1로 루트 1은 1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차피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1 제곱해서 제곱이랑 루트가 없어지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1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루트 3 플러스 1 2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1을 루트 1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식을 써줍니다 이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 가운데만 마이너스 붙여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에요 어차피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앞에 제곱 3 루트 3의 제곱은 3이에요 뒤에 제곱은 1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곱하기 가로치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a 마이너스 b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자리가 바뀌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공식을 쓰면은 루트 3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 마이너스 1 정리하면은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항이 두 개면은 괄호로 묶어서 곱해줍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분모의 유리와 엄청 가볍게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근호를 없애주세요 분모의 루트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왜냐 어차피 1을 곱해도 똑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요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분모를 곱하면 루트를 풀고 a 마이너스 b 꼴로 됩니다 이게 지금 루트 a 플러스 루트 b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에요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고 곱해가지고 a 마이너스 b 가 되는데 a는 3 b는 2 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면요 곱하기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 사용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더하기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 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주의해주면서 이건 계산기로 안 나와요 루트 2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러면 어차피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3 마이너스 2가 되죠 왜냐하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곱하기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는 a 마이너스 b로 바뀌잖아요 인수분의 공식에 이해해가지고요 이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가 되겠네요 지금 3번을 한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문제만 해볼게요 루트 3 마이너스 1 2 루트 2 플러스 루트 1 3 루트 x 플러스 루트 2 2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어떤 거를 곱해줘야 분모의 무리수가 없어지냐 이거는 어떤 걸 곱해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1 이 되겠죠 루트 3 플러스 1 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요 3 마이너스 1 이 되겠고요 2 루트 3 플러스 1 이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를 뭘 해야 될까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왜냐하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똑같이 분자에도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정리를 하면요 2 마이너스 1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지만 루트 1은 그냥 1로 바뀌니까 3 루트 2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분모에 있는 무리수가 없어졌습니다 계산해볼게요 반대로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요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루트 풀고요 2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 문제 3개가 모두 분모에 루트가 없어졌어요 분모에 루트가 없어졌어요 분모에 루트가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통분하기도 쉽고 다른 답하고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기사에서 이 분모에 유리화를 넣을 때는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 많거든요 이건 계산기 돌려도 안 나와요 제가 계산기 돌려서 나오는 수학을 왜 해요 저는 이거를 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3제곱 7 루트 이렇게 있으면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근호 밖으로 나갑니다 3 루트 7 제곱은 없어져요 여기 제곱 없어졌죠 3 루트 7로 바뀝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 제곱 5 2 루트 5로 바뀌겠죠 그리고 18 루트 18은요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18을 2로 나눠봅시다 9 9을 3으로 나눠봅시다 3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18을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2 3의 제곱이잖아요 3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요 3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기본 문제도 푸시고요 거듭제곱근 이제 거듭제곱근 해볼게요 루트 2 이거는 제곱을 하면 2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여기에 2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냥 루트 2랑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거듭제곱근 이거는 뭐하냐면요 이런 모양 a라고 할게요 a 모양을 3번 곱해야지 3번 곱해야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요 3 루트 안에 있는 거 써줍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이거는 3 루트 2 세제곱 이러면 여기 세제곱 여기 세제곱 날아가가지고 2가 되는 겁니다 루트 2는 2번 곱해서 2가 되지만 루트 옆에 숫자가 써져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를 곱해야 된다 3 루트 2는 3번 곱해야지 2가 됩니다 만약에 4 루트 2는 몇 번 곱해야 될 것 같아요 4번이죠 5 써져 있고 이게 4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위에 살짝 있는 수예요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5번 곱해야지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듭제곱근 기출문제 풀어보시고요 모르시는 부분 질문해 주세요 1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배운 내용이겠네요 9s 제곱 180 이게 루트 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정리해야지 실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9s 제곱 180을 우항 오른쪽 항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80이죠 여기 9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80이니까 양변에 곱하기 9분의 1씩 해봅시다 그럼 s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합니까 마이너스 20이에요 이제 제곱을 없애주면 제곱을 없애줄 때 우리는 양변에 루트를 할 수 있습니다 루트 루트 해가지고 루트 루트 하면 여기 루트랑 제곱 없어지니까 없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예전에 허수 개념 배웠을 때 이거를 루트 20을요 이 공식을 통해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20을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이걸 써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0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될까요? 왜냐면은 이 공식을 쓰면 ab ab 곱하면 여기에 ab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1 곱하기 20은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 공식으로 바꿔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요 루트 마이너스 1을 j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트 20 j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이거를요 j를 루트 마이너스 1이 j니까 j로 바꿔준 거예요 이거를 j 루트 20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런 제곱을 풀 때 사실 s제곱 플러스 9는 s는 3과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죠 왜냐면 3 곱하기 3은 9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니까요 그래서 s제곱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줄 때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배법칙도 배웠고요 무리식의 성질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루트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분배법칙 써야 됩니다 분배법칙 1 2 3 4 계산해보겠습니다 rg 더하기 rj 오메가 c 더하기 g j 오메가 l 지금 3번 했어요 g j 오메가 l 더하기 j 두 번 있고요 이거 이거 곱해보겠습니다 j 두 번 있고요 오메가 두 번 있고요 lc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요 루트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 저항하고 콘덕턴트가 0이래요 그러니까 r하고 g가 0이에요 0이니까 날라가고 r하고 g 다 0이에요 r하고 g 다 날라가니까 루트 j 오메가 lc 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제곱은 어떻게 해야 되죠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애들은 여기하고 여기죠 j 하고 오메가 그래서 j 하고 오메가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공식은 이 공식은 외워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분배법칙 그리고 무리식의 성질 그리고 r하고 g가 0이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분의 1mv 제곱은 ev ev는 소문자고 이건 큰 대문자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 우리는 속도는 몇이라고 했으니까 소문자 v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v 제곱 왼쪽에 있는 2분의 1 그리고 m을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어떻게 옮기냐 양변에 곱하기 1을 하면 mv 제곱 e 대문자 v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양변에 곱하기 m분의 1을 하면요 v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v로 정리를 속도가 몇이냐고 했으니까 v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루트를 없애주면요 사실은 루트를 없애주면 아까도 했잖아요 만약에 9예요 이제 네모는 마이너스 네모도 되고 플러스 네모도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둘 다 제곱해도 9가 돼서 이거는 풀마 m2v인데 근데 속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풀마를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없애주면은 양변에 루트 루트에서 이거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네요 2분의 1 x 제곱 a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계산기 돌려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x로 정리를 해야 돼요 x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의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 우선은 x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할게요 x만 남겨두고요 그리고 루트를 씌워줍니다 여기 제곱 여기 제곱이라서 그래서 풀마를 붙여줄 필요는 없어요 둘 다 루트를 해볼게요 x는 전체 루트 2를 해봅시다 2 이런 식으로 될까요 양변에 루트 해서 이거 없어지고 루트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곱골이 있죠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면 제곱이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편의상 수학에서는 루트 숫자가 있으면 앞에 써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정리를 할 수 있죠 x는 x키를 묶어봅시다 분배법칙을 써서 이걸 정리를 해주고요 루트 2 a 마이너스 루트 2 x예요 x가 있는 꼴을 좌변에 다 정리를 해줍시다 x 더하기 루트 2 x 루트 2 a인데 이걸 x로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동류항은 동류항 x를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루트 2 a인데 x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양변에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해준 거예요 루트 2 플러스 1로요 더하기는 괄호로 묶여져 있다면 자리를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하는 과정 계산기로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기작이하기 어려운 거예요 수학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x값이 또 없어요 보니까 분모에 무리수가 없어요 다 실수예요 다 유리식이 유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 우리 유리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곱하기 1을 해줘요 곱하기 1을 하는데 그냥 1을 곱해주면 안 되죠 분모 모양 꼴을 보고 곱해줍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이겠죠 루트 2 마이너스 1 1을 곱해봅시다 계산을 하면요 2 마이너스 1 루트 2 a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하면 1 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런 걸 하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되죠 2 a 마이너스 루트 2 a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은 어딨죠 2번 어 이거 또 또 정리를 했어요 a로 묶었네요 1로 나갔으니까 없어지고 또 이거는 a로 묶을 수 있겠죠 2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렵게 하려고 못 풀게 하려고 수학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만 외운 사람들은 못 풀게 되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같죠 a하고 2 마이너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를 앞에 쓴 거랑 똑같습니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리는 바꿔줘도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갔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방정식 개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공부해 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방금 방정식 분배법칙 동류항 분모의 유리화까지 다 썼습니다 저희가 배운 내용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작역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 a제곱 x제곱인데 여기 a 있으면 이거는 코사인일 거예요 코사인 이런 식으로 ax가 있는데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해서 a제곱 x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알아둬야 돼요 코사인 세타 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a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각도로 하는 코사인 세타일 것이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배운 내용으로 복습을 하자면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어떤 부분이 공통이에요 어떤 부분이 공통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공통인지 알 수 있냐면 여기랑 여기가 공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보세요 2의 제곱 루트가 있어요 이게 2가 되잖아요 사실 근호가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수 2분의 1 무슨 말이냐 루트 3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게 그 루트가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루트 2 제곱을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2 제곱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어요 2분의 1승은 2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루트 3 제곱은 3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해서 3의 1승은 3 이거는 3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루트 2의 4승이 있어요 그러면 2의 4승 그대로 써주고 이 루트는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어요 곱하기 2분의 1이요 지수 승에 그러면 2의 2승이 되겠죠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루트를 2분의 1 개념을 잊지 마세요 지수 승에 2분의 1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답니다 a 제곱 플러스 x 제곱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꼴이 완성되죠 곱하기 이것도 다음 단어는 배우지만 a 3승 곱하기 a 2승은 a 5승이에요 여기 여기 지수 승을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 한번 정리해볼게요 a3승은 a를 3번 곱한 거죠 그리고 곱하기 a를 2번 곱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a 5번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공식 a3승 곱하기 a7승은 지수 승을 더해준다 지수 승을 더해준다 a3승 곱하기 a7승은 a10승 그러니까 우리는 a 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거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은요 이거는 1승이고 이거는 2분의 1승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x 제곱 2분의 3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여기 여기 부분이 2 2 없어져서 2 2 날라가서 여기가 2가 됐고요 여기 부분 곱하기 여기 부분 하니까 여긴 1이고 여긴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지수 법칙에 의해서요 그래서 2분의 3 이거 선간거리 자주 나오는 공식인데요 지금 선간거리가 3개가 있어요 거리가 3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여기 총거리의 수 몇 개예요? 3 루트 각각의 곡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3은 뭐라고 했어요? 루트 위에 살짝 3이 있으면 이거를 세 번 곱해야지 이 값이 나온다 이거는 세 번 곱해야지 a가 나온다 였죠?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오는 값입니다 루트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학습해보세요 나중에 강좌로 한번 마련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트 위에 조그만한 숫자가 있으면 5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는 루트 안에 숫자를 세 번 곱해야 된다 4 루트 50이면 아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를 네 번 곱해야지 50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개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거 하고 이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그리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연고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